먼저 팬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투수 김인식입니다. 몸풀면서 또 어떤 생각으로 오늘 경기총 준비를 하셨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래도 일단 올라가서 최대한 잘 던지려고 했고 그리고 일단 올라갈 때부터 어떻게 던질지 준비하고 올라갔던 게 좋은 결과가 있었다는 것 같습니다. 준비를 많이 하고 지금 올라왔어요. 오늘 컨디션이라든지 몸상태 좀 어떤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컨디션은 괜찮았고 오늘도 던질 때 평소보다 더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우리 김인식 선수 팀의 롱 리리프로서 막중한 책임감이 있을 것 같은데요. 현재 보직이 마음에 드는지 어떻게 좀 더 어떤 식으로 해나갈 건지 각오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어... 지금 보직이 괜찮은 것 같고 그래도 어디에 있든 팀이 이길 수만 있다면 어디든 던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 이런 자신감입니다. 여러분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고요. 오늘 또 유독 괜찮은 공이 있었어요. 생각나는 거 잘 긁혔던 공 있었는지. 직구가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. 오늘 직구 상당히 너무 좋았던 것 같고 오늘 느낀 기대로 매경기 임하면 정말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마지막으로 우리 끝까지 함께 해주신 팬분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어... 코로나로 힘드실 텐데 찾아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잘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 우리 김윤식 선수에게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.